네 M&K 포랑입니다. 저는 2020 제네시스 G90 시승하러 왔거든요. 제네시스의 큰 형님, 과연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떠나시죠. 네 드디어 저는 2020 제네시스 G90에 탔는데요. 이 제네시스 G90 기다리실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장님들이 이 차 언제 나오냐고 저한테 많이 문의도 왔는데 어쨌든 지난 2019 LA 오토차 통해서 이 차가 일단 공개됐고요. 판매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뭐 디셈버부터 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이거 사실 뭐 모델이 한국에서 이미 나온지가 좀 됐는데 미국 시장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니냐 뭐 캐나다는 뭐 한 6개월 전인가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뭐 제네시스 USA 측에서는 지금 딱 온 타이밍에 판매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또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뭐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아요. 2020 제네시스 G90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디자인인데요.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디자인 테마가 바로 그 수평적 구조예요. 어떤 그런 뭐 어제 잠깐 디자이너랑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이제 어떤 그런 조잡하지 않고 현란하지 않으면서 어떤 하나의 수평적인 구조 안에 어떤 제네시스만의 어떤 테마를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핵심인데 이거 2020 G90부터 아마 그 수평적 구조가 굉장히 아 이게 바로 그 그거다라는 그런 정답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네시스가 또 추구하는 그 G매트릭스라는 디자인 또 디테일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막 지금 저 시트 뒤에 잠깐 보이시나요? 저런 이렇게 좀 패턴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 G매트릭스 패턴이 이제 이 제네시스 이 새로운 크래스티 그릴에도 이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쿼드 타입 헤드램프랑 리어램프에도 그 G매트릭스 컨셉이 들어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디자이너가 직접 개인적으로 강조한 가장 좋다고 밝혔던 부분이 바로 윌 디자인이거든요. 19인치 윌 디자인도 그 G매트릭스의 어떤 패턴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1980년대 뷰익이나 뭐 캐딜락이 쓰던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냥 클래식하다고 그럴까요? 클래식하면서 그 안에 고급성을 어떤 끌어낸 느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G 제네시스 이번에 G90 새로운 모델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의 모델보다는 조금 더 그 약간 고전적인 멋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옛날 과거에 웅장했던 그런 미국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모델 감각으로 해석된 그런 럭셔리니까 또 좋게 다가오지 않을까? 또 어떤 상품성의 장점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전에 G90에 비해서 가장 도드라지게 바뀐 부분 같은 걸 따져보자면 일단 기어레버 주변에 전에 모델은 약간 하이그로시를 사용해가지고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촌티가 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완전 그 부분 제가 가죽으로 감쌌고요. 그리고 이제 컵홀더 커버도 진짜 리얼로드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크러쉬패드라고 대시보드 상단에 지금 바느질 라인이 장난 아니에요. 막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이 차를 한국에서는 조선의 롤스로이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마무리랑 품질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또 디스플레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12.3인치가 들어갔는데 3분할로 여러분들이 창을 안아 쓸 수 있고요. 근데 딱 하나 또 아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이제 계기판인데 이게 지금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걸 또 몰라. 다음 세대 모델은 이제 풀 LCD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가운데 정도 가운데는 LCD 기기판을 디지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아날로그도 사용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미터 게이지 이런 거는 좀 아날로그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또 이게 운전을 하면서 또 이제 또 이제 옆 그 블라인드 스파시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또 실제 운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제네시스 또 G90 얘기하면서 또 파워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차가 지금 제가 시승한 뭐 이 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는 이제 3.3 터보하고요. 이제 그 V8 5.0L 엔진이 들어오는데 저는 지금 8기통을 타고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좀 8기통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쉽게 탈 수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네시스급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사실 가속페달 밟을 때 처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또 촌란거리면서 팍팍 나가면 또 이게 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묵직하면서 스무스한 거를 좀 오너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 차도 좀 그런 부분 세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좀 약간 둔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낌 들지만 사실 또 엄밀히 따져보면 이 차가 지금 420마력쯤 되고요. 토크도 지금 380파운드피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굉장한 또 속내를 가지고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굉장히 또 밟아주면 쭉쭉 나가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3.3 터보 모델이 아무래도 주력일 것 같은데 3.3 터보는 365마력인데 지금 뭐 이제 팔기통이랑은 마력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토크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3.3 터보를 사셔도 뭐 또 낮은 구간에서부터 나오는 그 토크를 느끼고 싶다면 3.3 터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속기는 둘 다 이제 팔던 자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네시스 측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뭐 이제 그 소음 억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자랑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차는 뭐 이제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건 그런 또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소리로 소리를 막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뭐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이제 뭐 1990년대 니싼이 처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어폰 끼는 거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죠.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게 근데 이제 센서가 차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소음들을 감지를 하면 그 소음을 상세하기 위한 또 소리를 내보내가지고 소리로 소리를 막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소용이 없다. 뭐 그래도 외부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네 좀 차를 좀 밟아보고 해도 네 굉장히 소음 억제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도 그렇고 어쨌든 소리를 잡는 데 있어가지고 G90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도심 구간을 달리니까 이렇게 막 밟아볼 수는 없는데 이제 또 그 드라잉한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좀 아 그래도 나는 보통 이 차가 미국에서는 이제 직접 오너 드라이븐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 너무 내가 좀 빠르게 좀 달리고 싶어. 그리고 이 차의 힘을 내가 좀 제대로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묵직한 반응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할 수 있으시겠는데 다행히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또 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 이제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스포츠 주행에 맞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이제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제 LA나 이런 쪽도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로가 패인 것도 많고 근데 펌프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곳을 좀 지날 때는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컴포트보다는 좀 약간 충격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타다 보니까 컴포트랑 스포트랑 그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지금 또 와인딩 로드를 또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주행에서 컴포트를 놓고 달려도 그렇게 차가 출렁거린다든가 이런 느낌은 좀 덜하네요. 이게 독일제 어떤 그런 풀사이즈 럭셔리 카랑 비교했을 때랑 약간 또 느낌이 달라요. 이게 또 한국만의 그런 또 승차감이 있거든요. 말랑말랑하면서도 필요할 때 잡아주는 독일제 차들이 처음부터 팽팽한 고분절처럼 달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는데 제네시스는 유럽과 한국의 어떤 그런 니즈를 적절하게 섞어놓은 그런 승차감이 굉장히 좀 저는 좋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기간, 시승구간 중에 베벌리 힐스를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베벌리 힐스에는 럭셔리카의 거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지금 고급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분들이 지금 사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를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지금 약간 얼굴이 좀 팔릴 정도로 지금 좀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미국인들한테는 아직까지 좀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어 이 차 굉장히 신생 브랜드인데 뭐지? 굉장히 좋아 보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또 관심을 갖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물이 너무 좋은데 심지어 가격까지 좋아. 이런 부분들이 바로 메리트로 작용을 해서 제네시스 구매료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븐이나 S3, S클래스의 어떤 그런 시작 베이스 모델이 담겨있는 것과 이 G90의 베이스 모델이 담긴 내용물을 비교해보면 아 좀 이렇게 비교 대상이 불가할 정도로 이 G90가 훨씬 더 많이 좋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고요. 뭐 이쪽 시장에서 지금 개착해 나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신생 브랜드라고 하기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뭐 G7 같은 경우는 그 카우브 더위에 뽑힐 정도로 지금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어 얘네들 되게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브랜드의 큰 형님 바로 이 G90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담아냈다는 느낌 아마 미국인들 실제 미국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미주한인 사회에서 계시는 어떤 그런 사회 지도층 분들이 보통 제네시스 G90처럼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이번 모델도 그분들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차를 타면서 조금 더 내가 내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를 미국에서 탄다. 그랬을 때 이 플래그십의 느낌 이런 부분들 주기엔 지금 새로 바뀐 G90는요. 거의 뭐 제가 뭐 이런 얘기한다고 또 여러분들 리플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베벌리스에서도 먹히는 디자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벨 에어로 좀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여러분들 이 G90가 사실 그 판매량으로 보면 뭐 이거 진짜 미국에 팔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지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판매는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죠. 어떤 브랜드에는 큰 형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형님이 밑에 동생들을 끌고 가야 또 인정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피니티나 어큐라는 지금 플래그십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지만 뭐 약간 좀 기운이 빠지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렉스스도 제가 볼 때는 LS를 억지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제네시스는 G90부터 이제 막내 격인 G7이 그리고 곧 나올 GV8이 SUV까지 그런 이어지는 라인들이 이 G90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큰 형님이 딱 힘을 쥐고 있으니까 밑 동생들이 따라가는 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디자이너 아까 발표할 때 또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G90 모델 바뀌면서 이게 물론 신차는 아니거든요. 부분 변경 모델인데 어제 얘기하기로는 문자고만 빼고 다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의미는 뭐냐면 제네시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과 기능과 어떤 고객에게 주어야 될 어떤 그런 필러서피 철학 같은 걸 볼 때 이 G90의 모든 걸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차를 만들 거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사실 전에 G90도 사실 잘 만든 차인데 지금 이 모델은 일단 고트로 볼 때 너무 멋있고 제가 지금 제네시스의 큰 형님을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아 진짜 맘이 드네요. 네 드디어 제가 뒷좌석으로 옮겨 앉았는데요. 역시 이 정도급의 자동차는 직접 운전하는 것도 재미도 있지만 뒤에 앉아서 또 이런 승차감과 차가 주는 이런 옵션을 즐기는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제네시스의 어떤 기암이다 보니까 뒷좌석 거주성이나 편의성 장치들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딱 앉았는데 등받침이랑 어깨를 눌려주는 기분 그리고 허벅지가 닿는 데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쿠션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팔기턱의 뒷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뒤에서 뭔가 나를 서포트의 느낌?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센터 암레스트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모여있어요. 여기 공조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조절하는 장치도 달려있고 이게 이제 그 옆에 보면 시트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또 달려있어서 또 자기 체형에 맞게 또 이제 이 시트 조절해서 또 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쪽에 네 네 선세이드 올라오죠. 네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쪽 앉아서 반대편 네 선세이드까지 선세이드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 앉아계신 사장님이 이쪽에도 좀 햇빛이 들어와 그러면 이제 누구 부탁하지 않아도 딱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뭐 시트 메모리도 여기서 이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렉시콘 오디오는 스피커가 17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와 이걸로 지금 제가 지금 시승 중이라 음악을 막 크게 틀 수는 없는데 뭐 경험자들에 의하면 전세대 경험자들에 의하면 이걸로 정말 여러분들 음악 들으면 진짜 너무 끝내주는 음질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2020 제네시스 G90를 또 이렇게 런칭하면서요. 또 제네시스는 다양한 또 혜택을 소비자한테 제공하는데요. 그중에 또 제네시스 커넥티드라는 그 텔레메트 서비스도 한 3년 동안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더 이상 딜러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OTA라고 오버비에어라는 그런 새로운 또 서비스를 통해서 뭐 에어로 그러니까 그 딜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3년 동안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시리우스 XM 라디오도 3년 동안 제공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네시스 고객들을 위한 이런 또 다양한 또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도 뭐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네시스가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격 대비 경쟁력은 제네시스 G90가 확실히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없이 그 2급의 차를 사시려는 분들은 뭐 뒤에 이렇게 저처럼 앉으셔서 한 5분만 5분만 앉아서 이렇게 이 느낌을 받아보시면 아 내가 2급의 차를 살 때 G90 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G90 시승 끝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제가 3.3 터블 탔으면 좀 실망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그 뒷바퀴 올린 5.0 탔거든요. 여러분 전 진짜 이거 강추 와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이건 진짜 완전 머슬카급인데 아 여러분들 제네시스 정말 네 이 미국에 과연 어떤 이 또 장점으로 소비자를 노릴지 제가 또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2급의 친구들 있잖아요. 뭐 세븐스리즈나 S클래스 대비 정말 좋은 장점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2급 구매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제네시스 G 저기 2020 G90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M&K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